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3회 동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 보시면 건축구조의 연결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의 구성양식에서 우리가 분류했을 때 구성양식 그러면 뼈대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분류죠. 그래서 가구식구조, 조직식구조, 일체식구조, 입체식구조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2번의 시공과정에서는 근식, 섭씨, 그리고 현장구조, 조립구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식구조는 철골구조, 강구조라고도 칭하죠. 목구조, 나무구조가 바로 가구식구조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근식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조직식구조는 벽돌구조, 벌록구조, 돌구조와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얘는 시공과정에 물을 사용하는 습식구조였죠. 그리고 5번의 입체식구조는 철골콩기구조나 철골, 철골콩기 입체식구조가 아닌 무엇이다? 바로 일체식구조죠. 일체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일체식구조. 일체식구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보시면 지붕하라중을 제한 등본포하라중의 부재의 영양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적이 이것은 포인터입니다. 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키로 유톤 이하의 공중지폐 용도일 때는 하라중을 저감할 수가 없어요. 영양면적 저감을 할 수 없는 기준은 공중지폐 용도일 때 공중지폐 용도일 때는 하라중을 저감할 수 없다. 그리고 2번에 영양면적은 기둥기초일 때 4배였죠. 그리고 보나 벽체는 2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는 보아면적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5키로 유톤 이하의 공중지폐 용도가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하라중을 저감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1방향 슬래브의 영양면적은 슬래브 경관에다가 슬래브 폭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체크하십시오. 평균높이가 자 우리가 기준높이가 되고 최고 높이를 기준 잡는 것이 아니다. 평균높이가 기준높이로 해서 거기에다가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중을 산정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기초, 구조, 설계기준, 용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독립기초 자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도 충력이죠. 그래서 보통 기둥 하나의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독립기초죠. 그런데 설계기준의 경우에는 독립기초의 충력을 독립으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복합기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반을 통해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복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3번째 줄기초 같은 말이죠. 연속기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고 온통기초는 상부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해서 연결해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온통기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말뚝기초는 말뚝이 들어가야 되죠. 말뚝 그래서 이제 마찰 말뚝이든 지지 말뚝이든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형태가 말뚝기초고 그런데 기둥의 벽체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형태죠. 이것은 바로 5번은 직접기초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직접기초 말뚝기초가 아닌 직접기초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면 기초 및 지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의 물리탐사 종류에는 탄성파 탐사나 전기비지항 탐사 전자탐사 레이드 탐사 중료 탐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이라고 불리는 야객주의 공법 그라우팅 공법 또는 야객주의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죠. 집안 내 주입관을 삽입해서 적당한 양의 야객 주입제를 야객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 게이를 넣을 수도 있죠. 주입해서 혼합해서 집안을 고결이나 경화시켜서 강도적 내나 차수 효과를 높이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그리고 3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은 영어로 되어 있다겠죠. RCD 공법이라든지 배너더 공법 어센카 드릴 공법 그리고 PIP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 공법 깊은 우물물 공법을 심정 공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웰포인트 공법 이런 심정 공법이나 웰포인트 공법은 사실지반의 물을 제거하는 거죠. 지하 수위를 낮춰서 탈수하는 공법이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전면 기초는 상부 전면 기초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통 기초를 전면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물의 여러 개의 기둥이나 내력 배치를 하나의 넓은 슬래버 전체의 슬래브로 하니까 슬래버로 지지하는 기초 형식 이렇게도 온통 기초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전면 기초 온통 기초 그리고 5번에 적시치마, 탄성치마는 지반이 하중이 작용한과 동시에 발생하는 치마, 탄성치마를 우리가 적시치마 이렇게 그래서 이 적시치마는 보통 사질지방에서 이 적시치마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토지반은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물빠짐이 나쁘죠. 그래서 적시치마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점토지반의 경우는 장기암밀치마 형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 보시면 전담보강철근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죠. 바로 전담보강철근의 경우는 전단균열을 방작해서 넣어주는 철근이 전담보강근이죠. 그래서 부재축의 직각인 스트럽 스트럽이 넋건이죠. 넋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넋건 스트럽은 주인장철근, 주철근에 30도 이상 각도로 설치되면 안 되죠. 최소 각도가 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45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사실 스트럽 넋건을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최소한 주인장철근에 몇 도가 돼야 된다? 45도 이상이 돼.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45도 이상으로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 넋건이 전담보강철근, 전단철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45도 미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3번이에요. 3번에 주인장철근의 30도 이상 각도로 구핀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넋건은 감싸는 철근이니까 45도 이상의 각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번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슬래브에서 힘철근, 힘철근이 바로 뭐다? 주인장철근, 주철근이 되는 게 자, 1방향으로 배치됐을 때 이 힘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자, 그러면 1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1방향 슬래브가 되겠죠. 원웨이브 슬래브 자, 그러면 단변의 길이에 비해서 장변의 길이가 긴 거예요. 이 단변이 4m인데 장변이 10m다 이거예요. 그럼 변장비를 따지니까 4분의 10이잖아. 이거는 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웨이브 슬래브, 원웨이브 슬래브의 1방향 슬래브의 1방향으로 1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주철근을 단변 방향으로 2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게 단변 방향. 2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해주고 주철근이 힘철근이네? 힘 모멘트를 받는 철근, 힘철근. 이것이 되고 그러면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쪽 장변 방향으로 무엇을 배치한다?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하는 거예요. 배려건이 아니고 배려건은 하중 분산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겠죠. 하중 분산과 흉혈제어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배치되는 거고 그래서 1번 개념은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호의 주근 위험은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하락했죠. 그리고 하부근은 단부쪽, 구핀철근 4분의 1점에서 위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근의 순간격이라면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며 철근간의 마디나 리버가 가장 근접한 경우에 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동일 단면적이라는 것은 철근량이 같다는 거죠. 이때는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철근 주장이 증가되어서 부착력에도 좋고 균열 제외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 피복 두께는 흙에 접하는 공기신으로 영구의 흙에 묻혀 있을 때는 우리가 75mm 이상 최소 피복 두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중에 타설한 공기신으로 100mm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개의 공기나 우리가 외계에 직접 접하는 이런 흙에 직접 접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철근이 D19 이상은 50mm 이상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D16 이하일 때는 40mm 이상의 피복 두께 유지해주면 된다. 그리고 5개의 공기신으로 직접 흙에 접하지 않은 옥내의 경우는 우리가 적을 기준적으로 보통 본화 기둥의 경우는 피복 두께가 4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설계의 기준 강도가 40MP 이상 되는 고강도 공기신으로 10mm를 저감할 수가 있었죠. 그럴 때 최소 3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번 문제 보시면 고강도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보통 고골제나 중량 골제를 사용해서 그럼 연 중량 골제나죠. 그러면 보통 골제나 중량 골제를 사용하면 고강도 기준은 40MP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경량 골제는 27MP 문제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이것 때문에 중량 골제나 보통 골제에서는 40MP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물결합체는 소요 강도와 내구선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겠죠. 정한다는 데 틀린 건 없죠. 2번은 맞고. 그리고 단위 수량은 소요 워커비트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해야 되죠. 크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골제도 똑같아요. 크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기상변화등과 관계없이 5번에 공기연용제 사용하는 게 원치죠.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히 기상이름 변화 이런 조건을 동계융의 조건을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공기연행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47번은 2번이 되고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 고강도 콘크리트 특정은 연성은 떨어져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화성이 폭렬현상이 좀 떨어져요. 보통 콘크리트 내화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승파괴 성향을 띕니다. 치승파괴 성향을 띈다는 점 우리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8번 용접작업식 용착금 속의 단면에 생긴 작은 은색의 점은 PCI죠.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칭했죠. 벌로울은 공기구멍이고 달아날 가스가 공기가 기포가 갇혀서 생긴 벌로울이죠. 공기구멍. 크레이트는 비더 끝부분에 오목하게 폐인 결함이었죠. 그리고 피트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강함 전류, 가대 전류에서 모재가 녹아서 용착금 속이 채워지냐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 언더컷이었죠. 그리고 49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의 개시점과 종료점에 용착금 속에 결함이 없도록 임시로 부착하는 것은 바로 4번 언더탭이었죠. 뒷댐제는 용용금 속의 용락을 방지하여 루트 뒷면에 대어주는 부재가 뒷댐제였고 시어 커넥턴 전단 연결제죠. 철골보의 프렌즈하고 바닥판을 일체하는 연결철물이 시어 커넥터였죠. 합성부 해상이었고 오버랩은 용착금 속이 굳지 않고 겹치는 현상이 오버랩이었죠. 그리고 플럭스는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은 분말상 재료가 플럭스였고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면 보강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벽의 세로근은 거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맥임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에 정확히 위치를 고정시켜 배근을 해야 되죠. 배근을 해놓고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근은 원칙적 기초 및 테두리 위층은 잊지 않고 배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로근은 이염을 안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강 블록조와 라멘 구조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개구부 상부의 가로근 양측은 벽부에 묻을 때 정착 길이는 항상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요. 항상 얼마 철근 직경이 40배 이상으로 정착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 블록 공사는 세로 전류는 통준으로 시공하죠. 통준으로 시공해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 블록 공사의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 안 한다는 거 보강 블록 공사에서는 블록에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번 타일 공사에서 시공 후 타일 접착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일의 접착력 시험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가거는 조건 없이 600제곱미터 기준이었죠. 600제곱미터 한 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어 기준 잡는다 했습니다. 보통 10호당 공동주택은 10호당 기준 잡습니다. 공동주택은 10호당 모든 집에 세대당 다 할 필요 없죠. 1호입니다. 1호에 한 장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장. 그래서 한 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건축물은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만 이렇게 하고 일반 건축물은 200제곱미터당 한 장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장.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2번에 시험의 타일을 먼저 줄는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해서 주위 타일과 분리시켜야지 그 하나만 당겨서 접착력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시험할 크기의 시험의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곱하기 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면 되고 타일 시험은 시공 직후에 4주 이상 지나고 실시해야 되죠. 부착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당겨야지 부착하고 얼마 안하고 잡아당기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시험 결과 판정에서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5번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2번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합니다. 난이도 조절 용어로 만든 문제입니다. 52번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스코플라스트는 우리가 수경성 제로다, 기경성 제로다? 수경성 제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 혼합석구플라스트, 보도용플라스트는 물을 간 후 초벌 발음, 재벌 발음은 2시간이고 정벌 발음은 1시간 30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죽용 물은 직접 공급되거나 전용 용기에 저장한 것이고 다른 용도에 쓰인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기 했잖아. 석구플라스트는 다른 젤 혼합제한을 두었잖아요. 다른 성분이 섞이면 변경이 와요. 그래서 전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비비낸 재료는 모래에 수분이 있으므로 섞은 후 2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번째 얘는 수경성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2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내온도가 좋은 기준은 5도씨죠. 기본 좋은 온도는 5도씨가 기본이 뭐든지 저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강택수성도를 걔는 10도씨하고 기본인적으로 5도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5도씨 할 때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에서 5도씨 이상 유지해주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었고 그 다음에 5번 발음중에 될 수 있는 통풍을 방지하고 작업 후에도 석구가 굳어질 때가 심한 통풍을 피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3번에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층 시공 순서로 이런 거 바닥용 해놨죠. 제일 먼저 바탕면 정림이 물청소를 먼저 해야 되죠. 이때 바탕면은 우리가 좀 거칠게 처리해서 부착렬을 좋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방수액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 모루타로 마감해서 공정의 끝을 봅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보호 누름층을 시공 안해주도 무방해요. 바로 방수 모루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 줄눈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시면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방수 바탕은 물공입도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지하 외벽 바탕은 RC나 PC로 한다 켜서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 외벽은 이겁니다. 투압도 받은과 동시에 수압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타석은 RC 레인프러스 콘크리트 RC만 가능해요. 그래서 PC 개념은 되지 않습니다. PC 개념은 이거죠. 부재를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걸 갖다가 현장에서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RC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은 방수는 항상 명심할 시트기하고 도맥에만 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은 복합 방수증은 우리가 알아두실 거 복합 방수는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기온이 5도씨 미만으로 현재 낮거나 바탕이 동결되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 예상되는 경우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시험을 하는 경우는 방수증 끝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복청유리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에 복청유리는 제작 후 절단미 가공이 가능하다 해서 OXXR 복청유리는 중간에 건조 공기층의 밀봉 상태가 단열이나 방음 효과를 가진 주대 포인터죠. 그래서 절단 가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봉착제는 유기질 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 방법에 따라서 2차 접착제 선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착부가 장시간 물의 장기에서의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제 공법을 하고 그레이징 개스켓 공법을 피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레이징 개스켓은 키움용 부자재자 유리비 고장에 끼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3번 부정실링제 공법의 경우도 세시하부의 배수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쇼윈도나 돌출창 등의 실온이 고온이 되기 쉬운 장소에는 힘 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쇼윈도 이런 데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다음 지붕공사의 물매에서 50분 이상으로 하는 물매를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럼 물매는 우리가 2분 이상 물매는 자 평입기 금속 지붕은 2분이었죠. 그리고 3분 이상 하는 게 두 가지 있으면 기화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었죠. 자 그리고 4분의 1 금속 지붕은 4분의 1로 가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금속 절판으로서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나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50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기타 모르는 것은 우리가 5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지붕은 50분의 1이죠. 기억은 그러면 기억 아스팔트 지붕은 50분의 1입니다. 기억은 50분의 1 이상 하면 되죠. 그리고 금속 절판인데 제조업자가 보정했네요. 보정이 안 들어가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자가 보정이 들어갔으니까 50분의 1 그리고 금속 패널 디것은 4분의 1이죠. 디것은 4분의 1 이상 하면 되고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인의 리얼은 얼마 하면 된다? 리얼은 3분의 1 이상 그리고 합성 고부자 시트 방수는 얼마다? 이거는 50분의 1이죠. 50분의 1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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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그래서 기억 미음 미음이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번 도장공사에서 플라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에 바탕 만들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바탕제 온도 20도 기름 28 충분히 건조시켜서 양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표면화 함수율이 도장공사는 7%예요. 7% 도장이 7공사죠. 그래서 7%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알카리도 알카리도 pH는 pH 9 이하가 이상 제기되겠죠. 그래서 2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pH가 9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7 이하가 아니라 9 이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바탕에 균열이나 구멍 등 주위에 물축임을 한 다음 스코어 퍼티로 땜질을 해주고 건조 후에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무광택 도료에서 특수 도장을 잘 받아 있게 할 때는 바탕 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5번에 특수 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은 5%의 염산용의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용제를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내는 암모니아 등의 린서로 중화시켜거나 또는 샌드 프레스 공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래서 57번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보시면 자 포준품세 5%의 할정률에 해당하는 재료를 모두 고르는 거에 놨죠. 그러면 석고 보도 못 붙임용 5%였죠. 본드는 8%였고 석고판 또는 석고 보도는 그리고 목재 각재 5%였죠. 그럼 기역 니은 5%고 원형 철근 5% 이영 철근이 3%였죠. 소형 형광 5% 대형 형광 7%였습니다. 비닐 타일 5%였죠. 그리고 합판 수장용 5%였습니다. 일반 볼트 5% 모두 해당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번 다음 면적과 최적 중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공제하지 않죠. 그리고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 배근대 철근의 최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엄줄륜의 간격 공제하지 않죠. 포장공정의 1개수당 자 이건 0.5는 너무 크죠. 0.1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59번은 4번에 0.1제곱미터 이하의 자 구조물 자리 구조물 자리 이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제해야 돼요. 0.5는 그리고 볼트 구멍이나 리벳 구멍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보시면 자 옥상 평설레버 20m 곱하기 40m 그리고 8층 상교 아스파리 방수 프라이머 양을 구하십시오. 단 4면 수직 팔 앞에 방수 높이는 50cm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방수 면적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방수 면적 그러면 옥상 평설레버 면적 구하시고 평설레버 면적 구하고 그리고 옥상에 이제 난간 있죠. 난간 벽 팔 앞에 수직 팔 앞에 나오잖아요. 수직 팔 앞에 방수 면적 구하는 게 팔 앞에 팔 앞에 난간 벽이에요. 그럼 옥상은 그럼 20m 곱하기 10m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수직 팔 앞에 자 수직 팔 앞에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이쪽이 20m고 이쪽이 10m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옥상 난간이 4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난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전체 둘레 길이에다가 방수 높이가 50이니까 0.5m잖아요. 이걸 곱해버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수직 팔 앞에 방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20m 플러스 10m 있죠. 아마 1, 2 다 해도 되고 그럼 이거 30m 곱하기 2 해도 되잖아요. 20m 플러스 10m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되니까 그러면 30m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60m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죠. 그럼 60m에다가 0.5m 곱하면 되겠죠. 0.5m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0제곱미터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방수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죠. 방수 면적이 자, 두 개 더 하면 되죠. 그러면 230제곱미터 나오죠. 두 개 플러스 하니까 2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30제곱미터 나온 데다가 이제 프라이머 양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프라이머 양은 그러면 방수 면적 230제곱미터에다가 23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얼마? 0.4kg 곱하면 되죠. 0.4 그럼 92kg 나오겠죠. 4, 3, 12, 1 올라가고 2, 8인 게 92kg 변적 날아가니까 92kg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에 풀고 61번 문제부터 잠시 휴식하고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1, 1, 2, 5IG